응원경 응원경이 관경부에 속해 있어요 능음경은 원래가 일교부에 속합니다. 능음주가 있기 때문에 일교부. 법화경 같은 것은 일교부가 아니죠. 반야심경은 일교부입니다. 그것도. 주문이 나오니까 법화경에서 차 밑에 가면 주문이 나오지만 그건 친장들 주문이지 법화경 원주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능음경이 원래가 일교부 관정부에 속해 있어요. 일교부 가운데 관정부라는 게 있어요. 일교부 가운데 관정부에 속해 보세요. 점심이 일교부 가운데 관정부에 속해 있어요. 바로 관정부에 속해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죠. 등엄경이 원래가 일교부 관정부에 속합니다. 일교부랑은 현교 반대말이죠. 현교가 아니고 불교를 두 가지로 분류를 한다면 현교가 있고 일교가 있죠. 현교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금관경 같은 거 현교라요. 주문 없이 그냥 법문만 나온 거. 주문이 있는 천수경 같은 거 그건 다 일교에 속합니다. 남모라 다나자라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루엣 대비심 경임 일교부라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죠. 일교부 관정부에 해당되는 경임으로 순웅엄 친주경이라고도 하며 나란타사 대토량경이라도 간다 이거죠. 나란타사라는 것은 그전에 말씀을 드렸죠. 인도에 가면 나란타사 큰 절이 있어요. 거기에 대학도 있고 절이 가장 큰 중인도에 지금은 절터만 있고 거기에 벽돌 같은 거 남아 있잖아요. 천장법사가 거기 가서 공부를 했었죠. 그런데 나란타사는 다른 외처에 다른 나라 학생들도 거기 가서 공부도 하고 인도의 모든 학자들이 거기서 공부하는 큰 절이라요. 대학이 있었죠. 그런데 나란타사 큰 대도량에서 그 탑안에 석실에다가 공안해서 다른 나라에 수출을 거만 그러한 경이라요. 능음경이. 그래서 나란타사 대도량은 경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관정부에서 녹출했다는 것은 관정부 일교부가 수백 권 되는데 수천 권 되는데 그 속에서 능음경을 빼 나온 거란 말이에요. 혈행권으로 그것을 기록해서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원래는 관정부 속에 해당되는 그런 경이다는 말이에요. 관정부라는 것은 부처님이 설하신 주문이 불부와 관정부라는 게 있어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경을 이 일교를 불부라 하고 부처 불자 또는 관정이라고 나오죠. 관정이라고 해서 태자를 책봉할 때 전륜성왕이 자기 아들을 동서남북 사해의 바닷물을 부어다 주는 거 그걸 관정이라고 하는 거 부처님이 법왕자를 내는 것이 마치 전륜성왕이 태자를 책봉하는 관정과 같은 그러한 의미로 관정이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관정부하고 불부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주문이고 연화부 같은 것은 관세음보살 주문이고 연꽃, 연화, 갈마부도 있고 다른 여러 친장들이 또 사천왕이나 제석천왕이나 친장들이 말한 주문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갈마부, 불부, 관정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오부가 있죠. 일교부에도. 그때 세존이 주문을 연설하기 전에 광명부터 놓으십니다. 그때 문수보산에게 그 광명을 놓아가지고 주문을 연설했던 그 광경과 똑같이 재현을 가시는 거예요. 그때 세존이 여기에 살상토, 빨간 상토와 같은 그 자리 거기서부터 그게 최고 불정이죠. 거기서 이제 광명을 백보광을 용출하시니 백보광을 솟아서 거기서 육계로 붙어서 백 가지 보배로운 여러 가지 빛을 발했다. 그 말이죠. 바란 것이 솟아당 거죠. 그것이 오천에 물 솟아 나오듯이 그 광명 가운데 천여 보련이 용출하거나 잎사귀 천 개나 되는 보배 연꽃이 이제 광명에서 나온다 말이죠. 그러면 그 보배 연꽃은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그런 좌대택이죠. 화열에 변화한 부처님이 있어서 그 보배 연꽃 가운데 앉아 계셔서 아까 천여 보련와 유예 부처님이 앉아 계셔서 그 부처님께서 화불께서 화불을 정수리해서 칩도 백보광명을 놓으시니 칩도라고 해서는 열의 심력을 의미하는 거죠. 열의 심력으로 그 도로고 말이죠. 도인 백 가지 보배 여러 가지 보배로운 광명을 정수리해서 놓은단 말이죠. 그러니까 화열에께서 또 반광을 또 하시죠. 석가무님께서 반광을 하시고 난 다음에 화열에가 나오는데 화열에가 또 칩도 백보광명을 놓으신 겁니다. 직접으로 안 하고 간접적으로 하시죠. 부처님 광명 속에서 또 부처님이 나와가지고 또 부처님이 광명을 또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 정수리 중에 부처님 정수리라는 그런 불정 중의 불정이라는 뜻이에요. 서가무님이 불정에서 나왔죠. 그런데다 또 불정 중에 부처님이 나오시는 불정이니까 이 불정은 서가열의 불정이죠. 불정 중의 불정이요. 그 낱낱 광명이 모두가 열 항하사 금강 밀적이 산을 떠받치고 방망이를 가져서 금강 철터를 가져서 허공계에 두루하는 것이 두루 보여요. 그 광명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엄청난 열 항하 모래수와 같은 항하 하나의 모래도 엄청난데 그 항하 10배나 되는 그런 숫자의 금강 밀적이라는 것은 신장입니다. 인간이 보통 알 수 없는 암암리에 비밀이 다닌다 해서 일적이죠. 그런 금강 역사들이 금강 신장들이 산을 떠받치고 얼마나 유력이 엄청나든지 역발산 기계에서는 저리 가라고 하죠. 산을 손으로 바치고 금강 철터를 들고 그야말로 최사현정을 하는 그런 대유력을 가진 금강들이 허공계에 가득 찼다만 주의하여 IMB1 아시아 감사합니다. 역사 중에 신장들 가운데 금광역사가 가장 무서운 존재입니다. 엄청난. 그러니까 금광신장이라는 말을 하죠. 절에 가면 금광문도 있죠. 직지사 같은 데 가면 일주문 다음에 천왕문 다음에 금광문이 또 있어요. 사천왕문 다음에 금광역사가 계시는 옹호성둥 가운데 가장 부처님하고 가까이 부처님을 보유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사천왕문 보다 더 길게 그 다음은요. 사천왕문 다음에 금광역사문이 있잖아요. 금광양 보살과 같죠. 금광양 보살의 부하들이요. 그런 게 이제 주로 나타나 은을 대중들이 우러러보고 의외를 겸포하여 두려움과 또한 사랑스러운 마음 부처님의 부처님의 신비력을 사랑하기도 하고 또한 금광역사가 나타난 것은 상당히 무시무시하고 위험이 있어서 두렵죠. 그래서 일희 일비와 같이 한편은 사랑스럽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한편은 두렵기도 하는 그런 마음을 겸하여 안아서 부처님의 가엾게 도와주기를 구하여 부처님에게 기대는 마음 의지하는 마음으로서 말이죠. 일심으로 부처님 의견정상은 볼 수 없는 정상은 방광여래께서 광명을 놓으시는 그러니까 불정중은 불정은 부처님 정수리에서 광명을 놓아가지고 또 이 등엄주를 선설하는 것 친주란 말은 등엄주입니다. 선설하는 것을 일심으로 듣고 있었다만 그다음에는 주문이 나무 살다다 소가다 까라하자 삼모다 거까지 일꾸라 거가 하나 일달라 이거 살다다 불타 구지 칠지 삼 거가 이끄고 요즘에 능엄주가 새인사 장경본의 능엄 사관경경에 있기도 하고 대장경에 있기도 하고 능엄경에 있기도 하고 요즘 성철시님 능엄주 발음이 조금씩 다르죠 사관장경에 보면은 능엄주를 옛날 한글토로 한글로 발음을 했는데 그게 지금 운오시님 여기에 나온 이 발음은 사관장경에 나오는 새인사 나무 사다타 소가다야 아라하재 삼략 삼모다야 이건 성철시님 지금 발음하고는 다르죠 그게 사관장경에 있던 그거라요 능엄주가 여러가지 입본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까지 나가준다 이건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400 얼만가 나오죠 308페지로 넘어가세요 운오시님 책으로 308페지에 보면 다냐타 다냐타가 19고 419 오음 안아래 비사재비라 바하라 다리반다 반다니 바하라 박리반 호음 다롱박 사바 그가 279죠 427 그래서 제1회 제2회 또는 제3회 제4회 제5회까지 나오죠 478구 418구 418구 까지가 제불보살 여러 성현들에게 규명하고 주원 가피를 말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악귀나 질병들을 떠나는 것이고 오음 안아래 그가 420번째지요 308페지 제일 첫째 줄에 보면 19표기 다음에 오음 오음자에다 20이 나왔죠 그러니까 420번째지요 그가 오음 그 다음에 오음 420자 이하가 주심을 말한 것이 주문은 가장 심장이란 말이죠 아까 것은 주문에 대한 여러가지 서술 공덕 여러가지 주문에 대한 설명 같은 거 불보살 명호 같은 것이고 정식 주문은 오음 안아래부터요 다냐타는 직설주알이고 직설주알 아재아재 바라아재 나오죠 직설주알은 바로 주문을 말한다는 그겁니다 다냐타가 이 말은 별듯이 아니고 곧 주문을 말한다는 직설주알이 다냐타라요 그리고 오음부터서 정식 주문이라요 오음 안아래 여기가 정주라요 앞에 것은 서론택이죠 본론 그 정주가 여서부터요 그러니까 그 앞에 것을 전부 다 끝내고 그 다음에 다냐타라는 말이 나오죠 반야심경도 다 끝나고 주문을 말할 때 다냐타가 나오죠 반야심경에는 다냐타가 안 나오고 직설주알로 나와버리죠 직설주알 아재아재 바라아재 바라 성아재 오재 사바 먼저 그것이 반야심경 개성으로 그것이 찰략했다고 했는데 그거 가져왔는데 그거 뭐여 저 저쪽 것이 송사장이 이렇게 복사하면 하나씩 가지면 간편하게 반야심경 260자보다 훨씬 줄어들죠 오만하레 피사제비라 바라 다리반다 반다니 바라 방이반 호음 다롱박 사바하 427구가 끝이죠 그 다음에 다라니에 대한 공덕이 나옵니다 다라니의 공덕은 다음번에 하죠 그래서 부처님이 광명을 도와가지고 부처님이 나타나서 그 부처님을 통해서 또 그 부처님이 광명을 바래가지고 거기에서 능험주를 연설한 건데 굉장히 길죠 능험주가 427구가 되니까 굉장히 긴 겁니다 주문 주문치고는 상당히 긴 주문이래요 배우기 싫거든 이걸 몸에다 지니어도 되고 자기가 거쳐하는 방에다 잘 옷에다 든다고 했죠